안녕하세요. 우리는 DOG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정말 오랜만이죠. CJ 크리에이티브 그룹이 다이아TV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이아TV?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DOG에게도 미션 카드가 한 장이 왔어요. 아, 뭐죠? 한번 열어볼까요? 네. 안에 보시면 나에게 대이어란 다이아요? 땡땡이다. 네. 데이어스. 나에게 대이어란 땡땡이다 라는 그런 주제로 미션 카드가 한 장 왔는데요. 아, 예. 준성 씨에게 데이어란 땡땡이다. 땡땡이 무엇인가요? 네. 저에게 다이아란 굉장히 좀 특별한 거 있죠? 다이아? 네. 비싸죠. 네. 비싸고 저에게 다이아란 음악입니다. 음,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네.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제 삶의 에너지거든요. 아, 에너지. 네. 에너지구나. 에너지구나. 에너지일스. 네. 저에게 데이어란 패밀리구요. 아우, 패밀리얼스. 네. 왜냐하면 패밀리에 관심과 사랑이 없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준성 씨가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다이아란 땡땡은 패밀리입니다. 아, 패밀리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다이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이아를 저희 채널 댓글에 밑에 달아주시면은 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어 TV에서 나온 상품들과 그리고 저희 DOG에서 나온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라는 그런 저희 싸인 CD를 한 장을 착불로 보내드리거든요. 네. CJ 택배 착불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DOG 미니앨범 네.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곧 나올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 사랑 변치말고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저희는 DOG였습니다. 안녕.